부탁드립니다. 무슨 일 있어? 나 사실서 냈다. 눈 내린 활주로 이제 겁나서. 선배가 그만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. 한 기장이랑 비행하는 거. 넌 괜찮아?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. 날 넘어서야 한다진 기장도 제대로 날 수 있어. 그 사고를 낸 조종사가 나란 걸 알게 된다면. 한 기장은 절대 내 옆에서 휘 못 잡아. 한 기장이 극복해야 할 일이야. 아니. 한 기장이 교관님 딸이란 걸 알게 된 이상. 나도 한 기장 옆에서 휘 못 잡아. 무서워. 점점 더 무서워질 거야. 선배도 극복해야 돼. 언제까지 도망만 갈 순 없잖아. 내가 떠나고. 한 기장이 남는 게. 그게 최선이야. 미안. 여보세요? 죄송하지만 스케줄 바꾸기 힘들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? 야! 안비! 즐리! 됐! 파이팅! 안비! 즐리! 가! 처리Part 2 고맙습니다. 무슨 고민 있으세요? 고민 상담이 제 특기며 무기인데 언제든 애용해주세요. 여자가 남자 등에 업혀서 무슨 생각을 하냐? 이 남자한테 기대도 될까? 뭐 그런? 선배님, 여자 업으셨어요? 누군데요? 왜? 누구를 업없는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. 됐어. 선배님... 너 내 손수금을 왜 안 가져와? 결정적인 순간에 너 때문에 못 썼단 말이야? 안녕하십니까, 기장님. 오늘 비행 관도. 네? 너랑 비행하기 싫다. 저는 기장님이랑 비행하고 싶습니다. 돌아가. 혹시... 어제 제가 실수했습니까? 어떤 실수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, 기장님? 이... 기장님? 기장님! 기장님. 아, 기장님! 기장님 왜 그러십니까, 기장님? 그 아이디 카드 제거는 제가 돌려주시키자! 아니... 저... 어떡해...